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지 마십시오.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소환하고 백은정 대표를 소환하고 또 이명수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했던 것은 저희들의 고발권으로 인한 조사였지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조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입니다. 저는 언더카바 취재를 했던 최재형 목사이고 아울러서 공익 제보를 한 최재형 목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조언해 주기 위해서 또 접촉을 했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지 마십시오.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소환하고 백은정 대표를 소환하고 또 이명수 기자를 소환해서 조사했던 것은 저희들의 고발권으로 인한 조사였지 김건희 여사의 수사는 조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우고 국민들에게 한 점 의욕 없이 조사와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조사를 받은 것은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를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가장 최측근 비서인 정모비서와 유모비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조모과장 그리고 박모비서 이 네 명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명을 반드시 먼저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고 검찰은 과거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던 결기를 가지고 이번에 용산에 압수수색을 해서 경호처와 이 네 명의 근무한 곳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모든 내방자들과 선물을 제공한 사람들 청탁을 한 사람들 이런 명단과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준 선물들 그뿐 아니라 저 말고도 복도의 대의자들이 주었던 선물들 그리고 한난동 관절을 가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던 대학교 설립자의 천만 원 이상의 소나무 분재를 뇌물성 선물을 받았던 그 과정까지 모든 내막이 다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최순실 국정농단 때 발생했던 것처럼 대기업이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 아무런 청탁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저는 한리적 의심을 하면서 이 네 명의 관련 비리 측근들을 압수수색하면 대기업이 혹은 이권과 청탁과 관련된 업체들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에 어떤 로비와 청탁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강력히 촉구해 드리면서 이제 귀국을 하셨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네 명의 대통령실 직원들 먼저 보내주시고 이어서 정정당당하게 검찰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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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